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뿜뿜. 저희 노래요?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. 우와. 여러분이 그래서 피리 소리가 피리모노 사나이에게 이끌리지. 저희가 지금 여기 들어왔어요. 피리가 아니고 오카리나입니다. 오카리나. 분원 쪽이 3군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목타워까지 나옵니다. 저 앞에다. 오. 도레미파솔라시도. 일단 제가 악보라는 준비를 냈는데. 뿜뿜? 저희 노래요?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. 우와. 피리 뿜뿜. 아 감정은? 아 웃겨. 아 은근. 그래. 아웃. 이렇게 내 가리아 볼 수 있다고? 아멘. 아 어려워요. 지금. 부드러운comes. 응 웃음. 흐휘하. 이렇게 매달려 볼 수 있다고? 완전 손이 늦으신대요. 제가 반주하고 내년에 노래를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. 해볼까요? 해볼까요? 기별지 마이 쏟아진 마이 아 이거도 좀 더 찌개하네.